자 인천전자랜드와 대상투 범퍼스입니다. 김정영, 장태빈, 박찬호, 양재혁 선수가 인천전자랜드에 유리폼을 입고 나서고 있고요. 박광재, 한재규, 장동영 외곽으로 오 인정입니다. 득점 인정만칙 외곽에서 그대로 쏩니다. 오 두 점 양재혁 선수가 오늘 슛이 좋네요. 스웨의 슛은 좀 빗나가고 있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이 김정연 선수가 모든 공격을 다 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김정연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오대고에서는 이제 불릴 수 있는 파울을 보내죠. 그리고 지금 대상투는 오오오오 김정연 김정연 인승을 거두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장동영이 이번에는 보여줄까요? 보여주네요. 예 예 뻔했네요. 그렇죠. 박찬호 선수가 바로 잔소리를 했습니다. 탑에서 도전 장동영 선수 아니면 자유투입니다. 오오오오 안 불립니다. 안 불렸네요 보트 나와있습니다. 스위치가 됐고요. 아 좋은 패스입니다. 네 네 아 패스 이후에 슛까지 박진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장동영 두 점 오오오 자 샤클락을 충분히 활용해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 한 점을 선택하네요. 예 김정연이 풀어줍니다. 그리고 장동영이 또 한 번 들어갑니다.